안녕하세요. 셀럽 라인 모델 손예진 씨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하우스 구미정입니다.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샴푸와 트리트먼트입니다. 이렇게 머리가 엉켜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샴푸 테크닉이 있거든요. 이 방법을 선트 후 샴이라고 불러요. 머리를 감을 때 트리트먼트를 먼저 한 뒤에 샴푸를 하는 거죠. 엉킷머리를 풀어주고 스타일링 제품이 묻어있는 거를 잘 세정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됩니다. 셀프와 볼륨 트리트먼트는 실루콘 성분이 없기 때문에 두피에 이렇게 가까이 발라주셔도 되고요. 탈모 완화 기능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선트 후 샴으로 가장 적합한 트리트먼트예요. 이 샴푸에는 고영양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고 탈모 완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두피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고 모발에 영양분도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치하셨다가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. 제품을 썼을 때 살롱에서 헤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정말 매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롱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원하시면 이 제품을 꼭 한번 써보세요.